육군 이사단이 지난달 31일 6.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개토식을 열었습니다. 작전 부사단장이 주관한 행사에는 6.25 참전용사와 양구 지역 기관장, 군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번 유해발굴 작업은 6.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양구 지역 개골령을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7주간 진행됩니다. 발굴 작업 투입 인원은 국방부 유해발굴단 8명과 부대 장병 140여 명 등 모두 170여 명입니다. 한편 부대는 지난 2007년부터 유해발굴을 했으며 작년에는 목표 대비 6배가 넘는 178구의 유해를 찾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